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김동욱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감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가 이기심으로 반응할 때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일학교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화장실에 빠진 휴대폰을 주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화장실에 빠뜨렸는지. 더 난감한 것은 저희 교회 화장실이 두 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회 안에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은 웬만하면 다 안 갑니다.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 부탁하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똥 한가운데 아이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손에 닿을 수 있는 깊이가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화장실 주변에 있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열심히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핸드폰에 똥이 묻어서 미끄러워가지고 막대기로 꺼내오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를 30분 동안 했습니다. 핸드폰은 완전히 똥덩어리가 되고 지독한 똥 냄새를 계속 맡다보니까 내가 막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미끄러워서 들어올릴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아까보다 더 크게 울면서 핸드폰을 못 가져가면 엄마한테 자기가 엄청 혼날 거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막대기를 들고 그 재료식 화장실을 다시 들어가서 30분 동안 또 들어올리려고 이해를 썼지만 다 허수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나자 저는 땀 범벅이 되었고 제 온몸에 똥냄새로 가득했어요. 아무리 제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그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올리다가 중간에 네 손으로 잡아채라.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막대기로 올리다가 오른손을 뻗어서 팍!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랬더니 물컹 하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인지 똥덩어리인지.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에 수독하러 가져가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줬습니다. 세탁비너로 다 씻어가지고 냄새 나지 않도록 줬어요. 잘 씻고 보니까 이게 핸드폰이 아닌 거예요. 핸드폰 모양의 플라스틱 지갑인 것입니다. 상당히 갑없어 보이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 깨끗이 씻었던 핸드폰 모양의 플라스틱 지갑을 아이에게 줬습니다. 이 아이가 그 핸드폰 모양의 플라스틱 지갑을 열어보더니 자기가 넣어둔 1500원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1500원이 없어졌다면서 그 플라스틱 지갑을 제 앞에서 집어던지더니 화를 내며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그거 하려고 예를 썼는데 제 손에 똥 묻혀가면서 닦아줬더니 1500원 없다고 집어던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제가 그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 예를 그렇게 돌려보내고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데 교회 철탑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눈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더라고요. 허탈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근데 그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이 아프지?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단다. 나도 나의 목숨을 이루면서까지 그들의 더러운 죄를 담당했고 그들을 예수와 구원했지만 그들은 나의 숭고한 사랑을 받고도 자신만을 생각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 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단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이기심으로 반응할 때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은 너 억울하지 속상하지 진짜 화나지 너 진짜 화나잖아 마음속에 이런 일을 당할 때 항상 억울한 생각을 묵상하게 하고 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경우라도 사랑을 행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